네, 세상 모든 게이머를 위한 오디오 게임 잡지, 게임발무단의 출장맨입니다. 위질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둘이서 일주일간에 있었던 뉴스 소식들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사연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사연들을 쭉 봤거든요. 네, 네. 사연들은 되게 핫해요. 아, 사연들이 핫하다? 네, 근데 뉴스가 조금 말랑말랑해요. 아, 뉴스가 말랑말랑. 사실 뉴스가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뉴스 기사들에 대한 최신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개관이 관련 사태들이 있었고. 아, 거기는 아주 개판이던데요? 우리는 다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이잖아. 비사회인이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다룬 적이 있기도 했었고 너무 헤이터성 발언만 자꾸 하게 될 것 같아서 화가 많기보다는 행복이 좀 더 많은 방송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그 부분들은 좀 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뉴스가 좀 시의성이 있는 기사보다는 약간 저희가 뭐 취미 삼아서 볼 수 있는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시의성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네. 자, 저희가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기사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후원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빵을 통해서 JD재꾸아빠님께서 4천 캐시, 도라스님께서 1천 캐시, 사짓동송사리님께서 3천 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후원 계좌를 통해 송관우님께서 2만 원, 그리고 월영동갈매기님께서 1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제거리들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위질로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사 먼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굉장히 많이 뒤져봤어요. 네, 네. 많이 뒤져봤는데 우리가 할 일이 뻔한 애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침 지금 분기가 일본의 회사들이 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일본 게임사들이 분기 실적 발표를 몇 개 모아볼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EA가 섞이는 바람에 일본이 아니라 그냥 게임 개발사 근황 핥아보기라는 컨셉으로 기사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게임 개발사의 근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세가입니다. 세가. 네, 세가가 이제 이번에 2022년도 통합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이제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CEO가 슈퍼게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슈퍼게임이 뭐냐라면 이게 21년도에 세가 이제 그때도 아마 통합보고서였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발표했던 말인데 그때 우리는 슈퍼게임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 슈퍼게임에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 네 가지 조건이 다중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다국어 개발, 그리고 전세계 동시 출시, 비슷한 얘기인데? 그리고 트리플 A급 타이틀. 딱 이거 듣고 원신? 원신? 그런데 사실 트리플 A급 게임 중에서 좀 큰 게임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조건에 다 만족을 하죠. 사실상 뒤에 있는 다국어 개발, 동시 출시, 트리플 A급 타이틀은 대부분의 콘솔 게임도 다 만족을 하는데 다중플랫폼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어 보였거든요. 다중플랫폼이라는 게 단순히 플레이를 다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시 출시를 하겠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아, 그런가? 저는 이제 콘솔에서도 되고, 메가일도 되고, PC 이걸 완벽하게 다 이뤄냈던 게 거의 원신이 가장 크리티컬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원신 같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 우리도 원신만큼 벌고 싶다. 라는 걸 표현한 게 아닌가. 그냥 스팀으로도 내고, 스위치로도 내고, 플스로도 내고, 엑스박스로도 내겠다는 소리 아닐까? 그렇게라도 좀 내라. 세가는 좀 내야 돼.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이제 트리플 에크 게임들이 들어가는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모바일 환경 시장이 좀 더 개발이 박차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게임 산업의 근간에는 결국에 트리플 에크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세가가 그런 게임들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좀 어느 정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했던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슈퍼파워 게임은 스트리밍하는 방송인,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잘 감이 안 와요. 사실 요즘 최근에는 그런 게임들이 좀 있기는 하죠, 사실. 근데 이게 트리플 에이급 게임들이 없잖아요. 그렇지, 또. 그래가지고 이게 트리플 에이급 게임들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나올까? 노웬즈 스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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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이제 세가가 그렇게 작은 해산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IP들의 글로벌 브랜드 펄을 확장시키는 것도 한 목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세가가 나름 2021년도의 매출 순위로 보면 글로벌로 9위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벨브, 에픽, 미호요는 비상장회사라 뺐습니다. 아, 거긴 또 빠지는 거야? 아, 여긴 빼고. 여기서 에픽만 발표를 해서, 에픽만 넣어서 이제 9위거든요. 어쨌든 여기 손가락에 들어갔잖아요. 앞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 1위부터 3위까지는 텐센트, 소니,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 네. 딱 우리가 기억하는 거기 세가 되죠? 네, 그리고 4위가 닌텐도겠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5위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아, 액티비전의 힘이 세요. 그렇죠. 그리고 6위가 EA. 그리고 7위가 이제 에픽에서 일단 발표한 걸로 해서 에픽입니다. 그리고 8위가 테이크2. 테이크2. 그리고 9위가 3위가 10위가 전 더 놀라웠어요, 사실. 반다이 남코입니다. 반다이 남코가 생각보다 많이 매출이 올라갔더라고요. 반다이 남코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게임들을 뭐 슈로데나 이런 것도 좀 안약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외의 게임들 굉장히 많이 퍼블리싱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이게 게임 매출만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반다이 남코도 들어갈 만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텐센트가 1위로 부동의 자리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네요.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워낙에 스튜디오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가는 9위고 우리는 원신 우리도 만들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하고 싶다. 어차피가 트리플이크 게임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 수 있는 거는 대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자 약간의 좀 뭐랄까 듀티 같은 느낌도 좀 있어.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법만큼 좀 투자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공표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일본 게임 회사. 네. 스퀘어 에닉스. 스퀘어 에닉스. 제가 애증에 맞지 않는. 10위에는 없었던. 10위권에는 못 들어갔던 스퀘어 에닉스에서 나온 발표인데요. 이것도 저번주에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스퀘어 에닉스가 이제 올해 1월부터 NFT를 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예전부터 이제 NFT 게임들을 우리는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10월쯤이었나? 그 스퀘어 에닉스 게임 모바일 게임 중에 밀리어나서의 최신판. 자산성 밀리어나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성 밀리어나서. 원래 확산성이었죠? 네. 확산성에서 이제 뭐 황미라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자산성 밀리어나서인데. 음. 이거에 이제 디지털 스티커라는 안에 시스템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NFT를 적용해서 시범 발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저들 내에서 반응이 좋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우리들은 몰랐지만 이미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7월에도 퍼판 세븐의 25주년 기념 NFT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다 팔렸고요. 요즘은 그냥 막발행해. 그래서 이거에서 조금 힘을 얻었나? 좀 쉽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게 NFT 블록체인 게임으로 내년 봄에 신바이오 제네시스라는 게임을 내겠다라고 발표했죠. 사실 이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인지도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NFT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약간 공수표 남발하듯이. 그렇죠. 어쨌든 발행하기도 굉장히 쉬운 상황이고. 일단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지금으로서 우리에게 와닿는 정도로 어떤 다시 환급이 되는? 어떤 금액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단 발행은 하거든. 그래서 이게 언제쯤 다시 유저들에게 언급이 되고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가치로서 환산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팝판세븐 25주년 기념 NFT는 알았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랐던 게 다행이 아닐까? 오히려 다행이잖아요.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팔았나요? 가격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아서.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완판 됐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완판은 됐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캡콤 얘기입니다. 캡콤. 캡콤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분기 연결 실적을 발표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번 분기 매출의 절반이 PC에서 나왔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솔직히 저는 이 제목만 보고 갖고 왔거든요. 제목이 게임 매출 절반은 PC에서 나온다예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읽어보니까 더 놀라웠던 게 그 분기 사이에 신작을 발표한 게 몬스터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더 PC 쪽으로 힘을 쏟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심지어 확장판이잖아요. 네네. 확장판이기도 하고 디지털로도 메인으로 거의 나왔고 하다 보니까 디지털 판매 비중이 91.5%에 달합니다. 거의 다 디지털로 샀다는 얘기군요. 이게 작년 대비 작년에 70%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91.5%로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구매했다. 아니 썬브레이크 얘기잖아요. 썬브레이크를 제가 구작들까지 포함해서. 구작들까지 포함해서. 썬브레이크는 사실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고요. 구작 타이틀 판매가 75%입니다. 계속해서 좀 판매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썬브레이크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달성한 것도 놀랍고. 이게 2130만 장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많이 팔았네요. 게임 장수로는. 그래서 이렇게 판 것도 신기하고 구작으로 이렇게 판 것도 더 신기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최근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나 모바일 시장일 텐데. 캡콤은 모바일 시장에 그렇게 뛰어든 상황은 아니에요. 캡콤에 모바일 게임이 있나요? 예전엔 있었어. 예전엔 몇 개 있었는데 최근엔 거의 내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몬스터 헌터가 실제로 모바일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실제로 있기도 했었고요. 나오면 그건 대박 날 것 같긴 해. 일단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물론 메인이고요. 사실 그래서 캡콤에서 내부 분석을 좀 했는데. 이 같은 요인으로 캡콤은 기간 한정 세일의 기여가 크다. 이게 이 사이에 캡콤 지정 할인이 스팀에서 몇 번 있었거든요. 자주 합니다. 이야 많이 팔았구나. 많이 팔았구나. 이야 정말 그리고 좀 부럽더라고요. 그랬구나. 자 이제 마지막 회사 소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너무 일본 회사만 얘기했으니까. 네. EA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EA? 네. EA가 이번에 마블하고 손을 잡고 드디어 이제 마블 게임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최소 3개. 최소 3개.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을 밝히진 않았어요. 최소 3가지 타이틀을 발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며 가장 선두에는 아이언맨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EA 개발 마블 뭔가 쌈마이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까봐 동시에 개발사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개발사를 같이 발표했습니다. EA는 우리가 퍼블리싱을 할 거고. 그러니까 개발사가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발사가 어디냐면 지금 모티브 스튜디오로 결정이 났는데요. 스타워즈 시리즈. 그렇죠. 스타워즈 시리즈 유명하고 지금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을 만들고 있죠. 아 좀 믿을만해요. 여기는 좀 믿을만하네요. 물론 EA가 망가뜨리는 개발사가 좀 많아.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데 적어도 퀄리티는 믿을만할 것 같다. 일단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된다라고 했고 이 이후에 뭐가 나올지는 추가적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티브 스튜디오에서 3개를 다? 그것도 발표를 안 했어요. 아이언맨을 모티브 스튜디오에서 제작한다라고까지 발표하고.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만 해도 감지도 없지.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캡틴 아메리카나 토르 쪽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어벤져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나 이런 것도 저희가 그래픽 노블의 스토리하고 영화하고 또 완전 다르잖아요. 평행 세계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블이 지금 그거를 일부러 좀 쉽게 만들어놓으려고 예전부터 떡밥을 너무 많이 뿌려놨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이 캐릭터 가지고 영화에 내보내도 전혀 이리감이 없어. 새로운 유니버스의 일이야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EA도 마블과 손을 잡아서 뭔가 하고 있다. 최근에 이 마블 게임들이 다 대박 지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나왔던 게 스케어 유닉스에서 만들었던 마블 갤럭시였죠. 근데 그 게임도 중박 정도로 그쳤고. 뭐 사실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마블 스냅도 있고. 아 마블 스냅은 굿! 저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콜라보한 게임 중에 마블 스냅이 제일 재밌네.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간연조블 갤럭시가 아니고. 아 마블 스냅 짱. 알겠습니다. 성공한 게임도 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있는데 기대가 된다. 어쨌든 다 성공은 하지는 못했었지만 그리고 EA이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한 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스튜디오 자체가 모티브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스타워즈 스커드론이라든지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 게임성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비주얼적인 부분이라든지 액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이 됐던 회사라서 그렇죠. 그렇죠.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즐론님께서 준비해주신 뉴스 기사는 좀 마무리가 됐고 이번엔 제가 가져온 뉴스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걸 가져왔어요. 슬레이더 스파이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게임인데. 딱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잖아. 백빌딩 로그라이크 장르 게임의 붐을 일으킨 장르 그렇죠.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지난번에 킥스타터를 통해서 보드게임화를 시도를 했었고 이게 성공을 했어요. 킥스타터가. 네. 그래서 킥스타터로 성공했던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보드게임 일반판의 선주문이 실시가 됐습니다. 한글판이죠? 네. 한글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내에서 한글판으로 킥스타터를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콜레터 스파까지는 출시가 확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일반판은 킥스타터에 성공을 했는데 그 외에 확장판들이 또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 확장판들은 이제 킥스타터를 다시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장패드라든지 게임패드라든지 추가적인 카드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반판을 구매하실 분들은 미리 선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많은 구성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킥스타터에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확장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마감이 10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달성은 실패했다. 그럼 빠르게 일반판을 주문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판은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가격이거든요. 아. 가격 보고 못 샀어 솔직히. 일단 일반판이 현재 판매 가격이 약 14만 7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확장판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선짜리가 있고 그리고 30만원대가 있습니다. 34만원이죠. 34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가격이 조금 세요. 그런데 가격이 셀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작이 덱빌딩 로그라이크 장류잖아요. 그렇죠. 카드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일반판에 들어가는 카드만 하더라도 730장이 넘습니다. 이게 730장을 중요한 건 아마 다 쓸 거예요. 다 써야 돼. 어쨌든 카드를 셔플해갖고 그중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게임이 실제로 디지털로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한 턴에 수십 장 카드를 날리는 게임입니다. 잘못해갖고 그거 진짜 그 턴 계속 소비하는 거 쓰면은 그것도 좀 골치 아프겠다. 그러면 이거 다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거 다 카운팅해야 돼. 아마 보드게임으로서 어떻게 그 부분을 잘 녹여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이스를 이용해서 좀 줄였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경우의 수를요. 재미있는 점은 원래 슬라이더 스파이어가 1인용 게임이었잖아요. 보드게임화되면서 1인용은 물론이고 4인용 플레이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살지 말지.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한데. 사실 저도 고민 중이에요. 이거 사면은 재미있게 할 것 같거든. 솔직히 1인 플레이는 게임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디지털이라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근데 4인 플레이는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4인 플레이가 방법이 1대1로 싸우고 이런 배틀 형식이 아니고 협동해가지고 보스를 무찌르는 역회라고 하더라고요. 슬더슬해서 협동이래. 이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구매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 이유가 14만 7천 원짜리 비싸요. 근데 구매를 하고 싶어. 근데 확장팩이 나온대. 그리고 보통 일반 게임하고 다르게 보드게임은 이때를 놓치면 못 쌉니다. 못 싸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어느 정도 주문 수량에 맞춰서 그냥 생산을 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선주문이기 때문에. 또 이게 킥스타터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특히 한글판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서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디든 레트로 카페든 어디든 갖고 오시면 저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럼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일전에 에이아트 그림 관련된 이야기를 이솜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딱 기점으로 해서 엄청 핫하더라. 그 주에 방송 나간 바로 그 주에 며칠 있자마자 바로 인터넷에 막 에이아이 그림 관련해가지고 막 엄청 트렌드하고 핫하게 떠돌았어요. 그때 이솜님이 알려준 그 사이트. 네네. 디스코드죠. 네네. 그걸 제외하고도 뭐 노벨이라든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었고 확실히 이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보력이 좀 빠르구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걸 한번 좀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능력을 왜 그러고 있을까. 되게 재밌는 게 이번에는 그 에이아이 그림 그리는 것을 이용해서 게임이 나왔습니다. 네. 아 저 이거 컨셉 보고 되게 신박했어요. 에이아이 아트 임포스터라는 게임인데요. 사실 이 게임을 저희가 뭐 홍보하거나 이야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이 게임의 현재 상황이 스팀에서 발매가 되었고 복합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게임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저들이 4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이 무슨 그림을 그릴지 카테고리를 투표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투표하게 되면은 그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메인 테마가 나오게 돼요. 단어가 이제 주어지죠. 메인 테마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모든 유저가 카테고리는 알지만은 메인 테마 단어는 임포스터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마피아 게임이거든요. 이름에서 나오듯이.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투표로 과일이라고 정했다고 하면은 메인 테마는 사과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임포스터를 포함한 모든 유저가 과일이 카테고리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메인 테마가 사과라는 거는 임포스터만 모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임포스터를 포함한 유저들이 이제 키워드를 입력해서 AI 그림을 그립니다. 그 테마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테마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임포스터는 테마를 모르기 때문에 티가 나겠죠.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임포스터를 이제 투표를 표현해서 찾는 거예요. 딱 봐도 아닌 놈이 보일 테니까. 사과를 안 그린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 과일의 그림을 그렸는데 사과가 메인이 아닌 애가 나올 거 아니야. 사과라고 그렸는데 쟤 길어 이상하게. 바나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임포스터가 좀 불리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역전의 기회를 하나 줍니다. 바로 임포스터가 투표로 발각됐을 때 임포스터가 이제 이 테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글씨를 쓰면은. 그러니까 야 니네 날 임포스터로 찍은 건 오케이. 그런데 니네 원래 메인 테마 사과였지 하고 정확하게 집어내면은 임포스터가 다시 승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역전의 발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 게임이 보드게임 하나를 제대로 그냥 복사해 온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파이폴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PC로 주로 하시는 분들은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를 해보셨으면. 거기서 진짜 유행을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애초에 게임 컨셉이 재밌어요. 실제 플레이해보면 진짜 골 때리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 보드게임도 판매하고 있고. 굉장히 가격도 싼 편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스팀에서 지금 무료로 풀려. 아니 스팀에서 5,500원이었나요? 네. 지금 뭐 할인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팀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모바일은 무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팀 내 평가가 복합적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디어가 좋은 방식의 게임이고 원래 있었던 게임에다가 AI 그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잘 채용했죠. 잘 채용을 하긴 했는데 뭐가 문제냐. 유저들이 게임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키워드를 요상하겠어. 그냥 지지 멋대로 넣는 거야. 카테고리 같고 과일이든 동물이든 나발이고 다 상관없고 그냥 야짤 뽑아내기 바쁜 거야. 그리고 게임이 진행이 안 된대. 야짤 진행대회. 그래서 게임이 진행이 안 된대. 임포스터고 뭐고 다 상관없이 임포스터도 야짤, 쟤도 야짤, 옆에 있는 쟤도 야짤, 다 야짤만 뽑아내니까 정상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안 되는 거야. 야짤 수집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는 게임 자체는 좋은데 정상적인 플레이가 안 된다.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된 게임이기 때문에 좀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 어떤 그 답을 말할 때 지금 텍스트나 언어로 답을 했을 때 그걸 답을 체크하는 기능도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림을 그것도 AI 그림을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아직 이게 카테고리가 벗어났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죠. 심지어 서로 속여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를 되게 잘 넣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임포스터를 속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임포스터가 아닌 일반 유저들끼리는 또 알아야 되잖아. 눈치를 채리잖아. 뭐 사과라고 하면 다 빨간색이라 썼든지. 뭐 그렇든지. 아니면 다 동그라미라도 나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나? 이제 AI가 몇 개의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정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AI 그림 자체는 그냥 적당하게 나오기만 하면 돼. 게임 자체는 사실. 근데 문제는 야짤로 달린다는 게. 그러니까 사과인데 뭐 엉덩이가 나온 거야. 아니 사과도 안 그린다니까? 뭐 엉덩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복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이와 관련된 게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바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이 유저들에 의해서 학습된 이 AI는요. 야짜를 잘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그림을 활용한 마피아 게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일주일 동안의 사연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사연을 가져왔는데요. 네. 네 밴드의 사직동 송사리님이 최근 가장 핫한 뉴스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핫한 게임이자 핫한 뉴스죠. 네. 갓오버 리뷰로 공격을 받고 있는 리뷰어가 자신의 의견을 한 유튜브에 댓글로 남겼습니다. 저도 점수만 들었을 땐 많이 당혹스러웠고요. 화를 내는 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리뷰어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많은 팬들로부터 공격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 뒤에 저 스스로 게임을 평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남겨주셨을 때가 라그나로크 출시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꼬투리 잡을 여지가 많아서 인디 개발자라는 이야기는 밝히지 않는 편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최근에 이게 굉장히 핫하죠. 이제 IGN 코리아 쪽에서 평가를 내렸었는데 당시에 6점을 줬었나요? IGN 코리아의 게스트 리뷰어 한 분이 라그나로크를 리뷰하셨는데 6점이 IGN 기준에서 오케이예요. 네. 괜찮다. 수준.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으로는 전작에 기대며 처참함의 문화붐 바로 앞에서 멈춰선 게임. 오케이는 오케이인데 좋은 평은 아니다. 아쉽다. 네. 그런 평을 남겼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9점 이하로 평가한 메이저 언론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죠. 네. 거의 없고 올해의 고티 후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발매 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발매 후에 사펑이 아니네? 정말 좋은 게임이네? 정말 그런 반응과 함께 이 사람이 더 공격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IGN 코리아라서 더 공격을 받는 게 일전에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사퇴 때도 IGN 코리아가 막 10점 남발해서 욕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뷰어를 아까 본문에서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 사람이 게스트 리뷰어가 영화 감독이자 약간 인위 쪽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홍대병이다 관심종자다 리뷰어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 반대로 리뷰어를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모두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리뷰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살해협박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널 죽일 것이다. 진짜로. 진짜로 널 죽일 것만큼 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까지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건 참 오랜만에 봤어요. 이게 무슨 90년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이게 사실 저희도 게임 리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 게임 리뷰를 보는 시청자들 층이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요. 게임을 실제로 구매하기 전에 어떤 느낌일지를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미 게임을 끝냈거나 해당 게임의 팬이라서 혹은 내가 이 게임을 싫어해서 나와 같은 의견을 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형태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사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리뷰가 나오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난 즐기기 전이니까. 그냥 가려들어버리거든. 뭐 난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좀 안 좋은 평을 하네? 뭐 그냥 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기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후자에 속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 나는 기대하고 있는데 얘가 까? 나는 재밌겠는데? 어. 아니 해보지 않더라도. 아 해보지 않더라도? 어. 난 그냥 팬이고 난 이 게임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왜 네가 그냥 벌써 까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리뷰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뷰어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리뷰 내용도 쭉 읽어봤는데 저는 아직 플레이를 안 해봤지만 저기 안에 계신 노피디님이 플레이를 해보셨거든요. 일부 공감 간다. 아. 일부 공감 간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개인의 의견은 분명 존중받아야 되고 주반적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이게 일반적인 게임 발매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정도의 규모에 관심을 받는 게임이 1년에 많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도 에들링하고 이거 두 개잖아.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거의 약간 게이머들의 입장에서 축제거든요. 네. 남의 축제에 와서 어? 난 이거 별로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게임을 좋다라고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분위기는 맞춰줘야지. 그런가? 그러니까 이 게임에 6점을 주고 나서 아쉬웠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처참함 뭐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까지 반드시 한리학이었나 뭐 점수는 자기 주관이니까 그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참함에 바로 앞에 있었다? 어그로 아닌가 아무리 봐도 음. 아 근데 그거는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남의 리뷰를 일부러 안 볼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렇게 느껴지면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내 의견과 대중의 의견이 완전 대척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건? 해프닝? 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의견 자체를 묵살하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묵살이기보다는 왜 우리 축제에 와서 똥을 뿌리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그랬던 게 이분의 이 리뷰가 이슈가 되면서 이전 리뷰들이 쭉 나왔어요. 칼리굴라2에 5.8을 주셨습니다. 칼리굴라 5.8. 네. 라그나로크는 6점. 6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환성이 없을 수는 있어. 물론 제가 저한테 리뷰하라고 하면 칼리굴라2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라그나로크는 제 취향의 게임은 아니니까 먼저 말했듯이 저는 낮은 점수를 줄 거예요. 근데 이걸 저는... 맞는 사람 아니야? 저는 이거를 어디 나가서 공개적으로 기록으로 남기진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걸 분명히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정말 유명한 게임이고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굳이 내가 지금 얘기해서 이 흥을 깨야 되나? 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물론 남길 수는 있어요. 분위기를 맞춰서는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근데 그건 완전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리뷰라고 하든지 아니면 혹은 사설 논평을 이렇게 낸다든지 하면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눈치를 봐서 그걸 낸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공격을 받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이 오케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그럼 나도 오케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케이라는 게 아니에요. 노 할 때 미안한데 나는 좀 별론 것 같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완전 이거 별론 쓰레기 같은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지 그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아예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살해협박은 좀 심했다. 살해협박까지는 아니죠. 그건 선을 좀 많이 넘었다. 어쨌든 본인이 그거를 응당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이 감당한 게 좀 무거운 무게였지만 물론 살해협박은 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는데 지금 너무 과열돼 있다 분위기가. 과열돼 있나? 이게 과열돼 있나? 물론 이제 게임이 오히려 나오고 나서 지금 한 2, 3일 됐잖아요. 다들 게임하러 가서 별로 반응이 없어. 일단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게임에 대해서도 또 왈가왈부가 또 많을 거라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 의견이 6점을 줬던 그분의 리뷰가 이제 뭐 그래도 타당한 말인 것 같애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생두 맞게 정말로 어그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의견을 표출하셨다는 것 자체만큼은 저는 뭐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통 리뷰나 이런 걸 집계할 때 최저점과 최고점은 빼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별 상관은 없을 텐데 일부러 막 빵점 주고 이상하게 트롤링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핫했었던 갓 오브 워 리뷰 사태 가지고 저희 사신동 송사리님께서 밴드에 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제가 가져온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의 공돌이도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사실 이 사연은 저뿐만이 아니고 위즈로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게임 취향이신 분이 있을까요? 한참 풀수록 용과 가치나 갓 오브 워, 호라이즌, 바하, 라우워 같은 AAA급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들을 하다가 액시액을 구매하게 되면서 PC로 게임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게임 패스 덕에 투포인트 호스피터리나 투포인트 캠퍼스 같은 게임을 하면서 예전에 재밌게 했었던 시저3, 심시티, 롤코타, 히어로 오브 맨 마이튼 매직, 주타이쿤, 시티즈 스카이라인 같은 게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정말 재밌게 해서 이런 건설 시뮬레이션 장르 게임들을 해보고 싶은데 추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이 건설 시뮬레이션 장르 게임 하면 위즐로님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깸잘하시, 깸잘하리시네요. 정말 이런 장르 게임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거든요. 시간도 잘 가고 재밌는 장르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뭘 갖고 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트리그 추라서 3개만 갖고 왔습니다. 3개를 가져왔다.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딱 좋아요. 일단 이런 장르에 나온 게임 중에 한 2, 3년 사이에 나왔던 게임을 최대한 골랐고요. 일단 첫 번째는 작년에 제가 한 번 추천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부 카드 네자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브 네부 카드 네자르 네부 카드 네자르 이 밑에 아마 이솜님이 이 게임 제목을 지금 들었다면 영어 제목을 써주실 겁니다. 혹은 뒤에 스크린샷을 쫙 네. 이 밑에 아마 이솜님이 이 게임 제목을 지금 들었다면 영어 제목을 써주실 겁니다. 혹은 뒤에 스크린샷을 쫙 네. 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미진한 데가 있다. 이게 뭐랄까 아무래도 팬게임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완성도보다는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희열 같은 데다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이펙트 이런 건 좋은데 밸런스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 게임은 가장 최근에 했던 게임인데 더 원더링 빌리지라는 게임입니다. 더 원더링 빌리지? 이거 출장면이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안 해요. 왠지 해보셨을 것 같았는데. 아, 뭔지는 알아요. 아, 뭔지는 알아요. 네. 뭔지는 알지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게임이 멸망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환경이 다 파괴돼서 지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서 존재하는 거대한 공룡이 있습니다. 이 공룡 위가 마치 일반 땅처럼 흙도 있고 나무도 자라고 돌도 있고 이런 땅 같은 곳이거든요. 이 거대한 공룡 위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동화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북이 등껍질이 알고 보면 섬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룡 등 위에서 살아가는 건데 일단 그래픽이 굉장히 귀여워요. 맞아요. 굉장히 귀엽고 무엇보다 이 공룡이 나랑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공룡이 가만히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거든요. 계속 그 길 따라 움직여요. 갈림길이 나오면 내가 공룡하고 상호작용을 잘해서 친해졌어. 그럼 공룡이 내 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맵이 이렇게 있어서 어디에는 독소가 막 퍼져 있어서 이쪽으로 걸어가면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죽게 생겼고 이리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오아시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말 안 들을 때는 독소 쪽으로 갑니다. 지는 안 죽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공룡과의 상호작용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등 위에 이제 정착민들이 있으면 이 정착민들끼리 뭐 서로 사랑을 해서 얘가 나오는 시스템은 아니고 새로운 정착민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룡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이제 유랑민들을 찾아서 등에 올립니다.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길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시뮬레이션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쫀쫀하게 잘 짜여 있는데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 아직 얼리 억세스입니다. 그래서 총 플레이 타임이 3시간이 안 넘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쌉니다. 네. 쌉니다. 네. 얼리 억세스는 정가보다 싸요. 그래서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발매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언제 정식 서비스로 넘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가격은 혹시 얼마인가요? 그래서 이 게임이 짧은 시간에 하루 이틀 즐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업데이트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요것도 작년 요맘때쯤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게임입니다. 네. 팀버본이라는 게임인데요. 팀버본 팀버본은 해봤잖아요. 이건 해봤어. 팀버본은 재밌어.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흥했어. 네. 맞아요.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마찬가지로 도시건설 시뮬레이션인데요. 비버들의 도시건설 시뮬레이션입니다. 팀버본 비버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댐에서 막 물이 흘러내려오면 거기에 막 고철도 흘러내려오고 나무도 흘러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재료로 가지고 이제 마을을 꾸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댐을 만드는 것과 도시를 이룬다는 점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비버라는 점 요게 잘 맞물려서 진짜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 한 10년 사이에 했던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너무 잘 맞았어요. 극천인데? 근데 얘도 단점이 있습니다. 얼리억세스잖아. 얼리억세스입니다. 아직 업데이트 중이에요. 이게 빨리 정식 서비스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임들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데 얼리억세스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거 봤는데 너무 끌린대로 어떻게 1년을 참느냐고. 근데 진짜 재밌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저도 몇 가지 게임을 가져왔는데 저도 이야기를 했던 게임이 있어요. 이런 장르는 이분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비껴놨습니다. 단순히 건설이 아니고 약간 경영 쪽에 초점을 갖춘 게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도 예전에 말한 적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태범 마스터. 아 이거는 저희 유튜브 가셔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솔직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진짜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시간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냥 주말에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재밌다 그러네 해서 샀어요. 그리고 플레이를 했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시간으로 엔딩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임을 저희한테 추천을 안 하거든요. 출장맨이. 근데 이걸로 리뷰 영상을 찍고 싶대. 너무 재밌는 거야. 물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임이라 그렇게까지 조회수는 안 나왔는데 진짜 너무 재밌다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그 후에 저도 사서 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이것도 사실 얼력세스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단점이 얼력세스입니다. 얼력세스라서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시간 정도면 금방 엔딩을 보고 10시간 엔딩이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10시간 동안 모든 업적을 깼어요. 사실상 플레이 타임은 5시간 이내라는 거? 뭐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태범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술집을 운영하면서 중세 선술집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벤트로 뭐 여기저기 이벤트 초청도 보내고 사람들도 모으고 하루 동안 뭐 이렇게 모험가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나가는 게임인데 단순히 그 선술집을 짓고 거기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투 포인트 스피터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상당히 간략화되어 있는 이것도 진짜 캐주얼해요. 네. 정말 캐주얼한 게임이에요. 사실상 이 게임은 모바일로 나오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진짜 캐주얼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초적인 재미를 주는 게임이에요. 너무 심플해서 갓 게임이에요. 진짜 막 진짜 기름기를 쏙 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리뷰 조회수가 안 나온 거 아닐까? 리뷰할 게 없어. 기름기가 다 빠져서 조회수도 기름기가 다 빠져서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자세한 리뷰를 보고 싶으시면 저희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출장맨님이 리뷰해 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가 차후에 한번 다룰 게임일 것 같은데 심즈 플러스 크루세이더 퀸즈 를 하면 이 게임이 됩니다. 더 길드 시리즈거든요. 이 똥을 들고 나오려고 똥 아니야. 아니 내 본인 입으로 나한테 그렇게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더 길드 시리즈가 1, 2, 3가 있어요. 네. 저는 참고로 저는 1, 2도 해봤습니다. 3를 안 해봤어요. 1은 초창기 게임이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 세틀러 감성이에요. 네. 2는 갓겜 반열에 오를만 합니다. 3는 그것보다 좀 못해요. 소닉 프론티어 같아. 아 그렇게 설명하니까 딱 알겠다. 소닉 프론티어 같아. 딱 알겠다.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 부족한 점이 좀 많다. 많이 보인다. 그리고 전작이었던 2가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3가 더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차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혹시라도 이 얘기는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심즈 플러스 크루세이더 퀸즈 이 조합이 마음에 드신다? 한 번 살 편은 보십시오. 한마디로 개막장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었던 공돌이도리님의 사연은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연은 성준8366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이 사연 딱 보는 순간 아 뽑아오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이게? 네 소개해 주시죠. 인스타에서 본 소식인데 내년 1, 2월 중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메이드 카페가 열린다네요. 호오 황 남겨주셨거든요. 호오 호오 이거 참 흠사 래스팅하군요.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사건 아니야? 흥미롭지 않아요? 너무 흥미롭던데? 메이드 카페 열린다면 가십니까? 아 알잖아요. 저는 이런데 난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혼자 가잖아. 못 간다니까요? 근데 왜 가져왔어?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결국에 가고 싶다는 소리 아니야. 가고 싶은데 난 못 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솜님이랑 같이 손 잡고 가. 더 싫어요. 여기도 모에 모에 뾱 이런 거 합니까? 한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529날에 이런 거 해요? 그건 뭐 그게 뭐예요? 맛있어져라 하잖아. 아 그건 모르겠어요. 카레 나왔습니다 하면 카레 먹기 전에 맛있어져라 하면서 주문해 주잖아. 아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난 가봤어. 멀쩡하게 생긴 애가 오히려 간다니까. 난 가봤어. 난 심지어 여자친구랑 갔었어.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더해. 어쨌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봤는데 아 저는 이거 실제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일본도 자주 갔는데 일본 가면 엄청 뿌리잖아. 들어갈 용기가 났어. 항상 제가 보통 일본 가면 제 친구랑 가거나 혼자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 친구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아 그러네. 말하고 나니까 그래. 근데 제가 항상 같이 간 친구는 일본을 정말 좋아하는데 완벽한 초인싸입니다. 이런 곳은 발도 안 되는 애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차마 가자마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갔을 때는 조금 배덕감이 있구나. 아 그러니까 딴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나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선을 넘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우리나라에 생긴 데잖아요. 그리고 이거 들어가 보니까 복장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실제로 메이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복장이 되게 예뻐. 아 이거 한국이라서 오히려 더 가기 힘들지 않을까? 어 나는 못 가. 그래서 나는 못 가는데 사람이 일본이면 모르는 사람들과 가는데 왠지 한국이라 그러니까 더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밴드에서 어느 분은 가실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가실 분 연락을 주세요. 미리. 그래서 좀 데리고 가세요. 저는 못 갑니다. 같이 가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아니야. 레이드 가듯이 다 같이 가면 갈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안 됩니다. 이 다음 사연에도 나오는데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 요새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회사에.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메이드 카페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참고로 그 고딕 계열 복장이거든요. 네네. 팔에 그 시스루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전문적이다요. 아 근데 옷이 너무 예뻤어. 위험한 양반이네. 근데 못 가나. 저는 못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사연을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 마지막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님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송님은 갈 거라니까? 아 그래요? 가겠지. 재미가 없네요 그러면. 마지막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 김목균님께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우연히 이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을 드리는 점은 죄송한데 혹시 영상 왼쪽에 계신 분 접니다. 그분이 혹시 제가 아는 형님이랑 몹시 닮아서 혹시 타로카드를 만드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답변해 주시죠. 일단은 김목균님께서 저를 아시는 분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목균님이랑 출장매님이랑 아직 정상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뭐 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아마 타로카드를 만드셨어요? 목균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제가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현실이 하나씩 이렇게 다가오는데 유튜브님은 최근에 아 유튜브님이래요. 위질루님은 최근에 유튜브 하면서 이제 얼굴 드러내고 나서 아는 척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세요? 아니 저는 진짜 없었는데 사실 저는 저희가 이제 천명일 때부터 시작해서 3천명 정도 됐잖아요. 네네. 이런 학고 채널을 누가 보냐. 그치. 우리들이나 보지. 그냥 팟캐스트 보시던 분들 계속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 다 우리랑 비슷한 분이 보는 거지. 팟캐스트 구독자 3200명이고 여기도 지금 3200명이야. 그러니까 다 우리 친한 친구들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밖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내 취미랑 교차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게임을 잘 안 하시니까. 게임도 안 하고 소설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메이드 카페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진짜 좀 가고 싶어 하면 좋겠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회사에서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혹시 이거 부장님 맞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소름 돋네.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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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지? 하고 봤는데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내 썸네일에 내 얼굴이 나와 있는 거야. 아 이선님 어느 날부터 자꾸 얼굴을 넣어가지고 썸네일에 부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씩 웃으리 가는 거예요. 아 진짜? 뭐 뒤에 아무 말도 안 했어? 제가 그분하고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헐. 그 이후로 저한테 말을 안 겁니다. 그 후로도 안 걸어? 그리고 가끔 눈마저치면 웃으면서 인사하는 정도인데 너무 무서워요. 제발. 너무 무서워 지금 그게. 아니 뭐 아 뭐 맞습니다. 하지만 뭐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든지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가셨다니까요. 야. 확인만 하시고 가셨어. 나중에 꼬투리 하나 잡히겠고. 그게 여성분이신가요? 남자입니다. 뭐 어쨌든 우리 채널은 남자밖에 안 보니까 거의. 우리 채널 여자가 안 보는데 뭐. 여성분이 0.1%가 1%가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아 저도 가끔씩 연락이 와요. 아 딴 사람한테? 유튜브 영상 링크를 걸어서 이거 너니? 네. 보통 그런 링크 거는 영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 박혀있는 썸네일. 박혀있는 썸네일도 있고 그냥 우리 라이브 했던 거. 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장기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아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김목규님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타로카드는 언제 만지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있었어요. 아. 타로카드 동아리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타로카드 동아리는 아니고 원래 시작이 보드게임 동아리였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동아리네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간 게 06년 07년 이때였으니까 동아리가 생긴 건 00년대였대요. 완전 초반에. 근데 그때 당시에 보드게임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선배들이 학교에서 퇴짜리 났대요. 아. 게임 동아리? 미쳤어? 왜냐면 그때는 그랬잖아. 그때는 약간 게임은 약간. 그때 PC통신 이제 막 넘어가고 ADS를 들어오고 막 그랬대였으니까. 약간 조금 공부 못한 애들이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보드게임 동아리는 안 된다라고 이제 퇴짜리 맞았대요. 그래서 축제 때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 보드게임만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 왜 보드게임이 얼마나. 아니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권실한데. 당시에는 그랬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추가를 했던 게 이것도 이상해. 타로 카드를 넣은 거야. 아. 근데 그건 오케이가 낫대. 왜 타로 카드는 되는데 보드게임은 안 돼. 둘 다 카드인데. 아니 카드 게임은 안 되지만 점성술은 되는. 아. 참 묘한 학교였네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드게임 동아리로서의 역할은 다 수행하지만 거기에 타로 카드를 외부에 얹은 거야. 그래가지고 행사 때는 타로 카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보드게임하고. 아 그렇게도 하고 타로 카드를 얹어가지고 타로 카드를 하고 동아리 씨를 저희가 두 개를 썼거든요. 네. 인원수가 좀 많아가지고 배정을 두 개를 받았어요. 오 인기가 있었네요. 보드게임 동아리잖아. 그래서 한쪽은 보드게임 씨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축제 때 보드게임 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고 한쪽은 타로 카드를 봐줬어요. 그래서 이제 잘생긴 친구들은 삐끼 아니 그러니까 홍보 홍보 홍보. 사람들 유인하는. 사람들을 이제 홍보하는 동아리를 홍보하는 역할로서 이제 명함도 돌리고 그렇게 하고 저처럼 못생긴 애들은 적당히 그냥 타로 카드를 달달 외우거나 연습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타로 카드를 봐주기도 했었죠. 후도 이렇게 깊숙이 둘러쓰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 컨셉은 안 갔어요? 그 정도 컨셉은 아니었어요. 그냥 방 전체를 안마 커튼으로 다 둘렀어요. 그리고 블랙라이트를 펴고 거기서 타로 카드 봐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김목규님 그분이 맞는 걸로 아는 형님입니다. 네. 그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 번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말하면은 어떻게든 이게 경로가 나오거든요. 죽는다. 내가 보기에 후배야. 후배야. 형님이랑 닮았다 그랬잖아요. 한 학년에서 두 학년 정도 차이가 아니었어요. 아마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런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는 퍼질 거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사연까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뉴스 기사를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거 괜찮을까? 오늘 방송 좀 괜찮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어물쩡 잘 넘어갔어요. 이게 몇 년을 이게 이불을 털다 보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좀 있어요. 물론 편집하고 막 하다 보면은 압축이 좀 되겠지만은 그만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드리고 재밌는 이야기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